안녕하세요. 올바른 패션스쿨의 정윤입니다. 이번 작품별 강의에서는요. 바지를 만들 거예요. 옷본을 그려서 바지를 할 건데 허리 부분은 어때요? 고무줄 들어갈 거니까 허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시는 거는 사선으로 들어갔지만 일직선이 돼야 돼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시접 각도가 이렇게 꺾여요. 각도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꺼치내는 직선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랑이라고 하죠? 가랑이 많이 터진다고 하죠? 네,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봉제를 할게요. 이 구간만 여기서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솔기 가름솔 해서 시침핀을 꼽아주실게요. 솔기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 틈에 한 1cm는 조금 넓고요. 5mm에서 7mm 정도만 되돌아바퀴 해주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작품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